킹찬아 스킨찬이 제일 좋아 창찬아, 안녕 뭐? 힘찬아! 선생님, 죄송해요. 핸드폰이 너무 재밌어서 오신 줄 몰랐어요. 그치만 힘찬아.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다고. 눈이요? 힘찬아, 눈은 정말 소중한 거야. 아껴줘야 한다고. 재미있는 도마책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차도 봐야지. 신호등도 잘 봐야 돼. 오, 초록불이다. 파란 하늘도 보고. 고양이도 봐야 해. 아흐, 바쁘다, 바빠. 내 눈은 정말 바빠. 어, 카멜레온 눈이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요쪽 눈은 먹이를 보고 다른 쪽 눈은 누가 공격해오나 감시하는 거지. 눈을 깜빡이는 건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먼지나 벌레가 못 들어오게 눈꺼풀로 막아주는 거야. 눈은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맞아. 그런 소중한 눈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TV 멀리 떨어져서 보기. 밤엔 어두운 데서 책 보지 말고 잠자기. 핸드폰으로 만화 보고 게임 엄청 했지? 핸드폰 보지 말고 내려놔. 제가 했던 나쁜 습관들을 전부 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네요? 오, 좋아요. 참 잘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우리 힘찬이 정말 멋져요. 그리고 또 눈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해. 시금치, 호박, 우유, 달걀, 콩, 블루베리, 치즈, 연어. 모두 눈에 좋은 음식이야. 우와, 제가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먹는 거라면 자신 있어요. 그래, 앞으로는 눈을 위해 더욱 잘 먹어야 해.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흰찬이와 함께 눈 건강체조를 한번 배워볼까요? 눈 바깥쪽을 꾹꾹 꾹꾹 눈 안쪽도 꾹꾹 꾹꾹 싹싹싹 손 비벼 살포시 싹싹싹 손 비벼 살포시 햇님처럼 방극 햇님처럼 방극 우와, 힘찬이도 친구들도 정말정말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오늘의 칭찬 스티커는 바로바로 건강한 눈상 우와, 건강한 눈상이다. 눈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공부한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눈상을 선물합니다. 우리 친구, 참 잘했어요. 대박. 칭찬 스티커를 받았으니 앞으로도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우와, 오, 우리 흰찬이 멋져요. 우리 흰찬이도 친구들도 눈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자, 약속. 약속.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 문자 갈지? 반짝반짝 반짝반짝 안 오고 뭐예요? 네? 가야죠. 수고하십니다.